이, 이게 다 지금 뜯어 먹은 거에요? 먹은 거에요? 예, 이렇게 머리만 남겨놔요, 그거. 습종 이렇게 봤는데 무서워. 어, 여기 나왔다. 예, 예. 보이시죠? 네. 지금 상주할 때 거의 매일이거든요. 매일? 예. 물고 떠보러 가. 얼른 들어오는지 이게 사람 관장하겠으론. 오, 들어갔다. 봉지. 우와, 배야. 이거 어떻게 나와요? 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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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뭐요? 한 마리 더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게? 이게 누구지? 우리 거 더블로 가. 형 기자. 저쪽이네. 아아 저기. 다운구멍 거기에요 여러분. 저기 저기 저기. 어디? 여기 있네 저기. 멋있어요. 아 여기 있네? 아 여기 살아요 고양이? 여기 살아요 고양이? 여기 살아요. 우와. 잘 먹네. 새끼 4마리 났는데. 아 새끼도 있어요? 네. 웃음 맛나고. 어머 어머 진짜 양이 많네. 우리 양이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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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진짜 많네요. 여기 소고. 전혀 모르셨어요? 전혀 몰랐지. 이쪽에 원놈촌이 많아요. 대학교 근처라서 키우기 어려워서. 혹시 버리지 않았나 싶더라고. 응. 친구예요 친구. 어. 교론소에서. 한 3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거. 교론소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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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추억 안고 가는 것 같아요. 각각 있으니까. 제2의 주인처럼 잘 돌봐주려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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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